xsfm입니다. p o d e r a 트러블? 보습? 투명도? 안티에이징? 단 하나의 해답! 앤서19! 오늘의 마지막 사연! 지난주에 그 아저씨 녹음을 하다가 문득 이분 얘기를 하게 됐는데 간혹 가다가 우리 xsfm 컨텐츠의 출연자들이 사연을 보내실 때가 있죠 맞아요 있죠 이분은 윤석열 에디터가 중요한 발견을 해냈는데 그것은 아기스타에 출연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출연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그 아실에? 네!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분의 작품 때문에 출연을 섭외를 했는데 이분의 작품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방송에 출연하셔서 아무것도 안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역사적인 분이죠 다들 예술하십니다만 우리 청취자들이 프로페셔널도 있죠 그중에는 욱스양님의 사연이에요 간에 두루 안녕하시고 유형하신가요? 안녕하세요 그 알씨를 품어준 아리스트 욱스양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여전히 열혈 청취자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최근 두 MC의 기억력 감토에 대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며 다행입니다 역시 능른중인 저의 상태 아까 호박 이름 뭐였지? 저기 청둥 네 이렇게 부릅시다 청둥이시네요 지혜로워지시고 아니면 그냥 청둥은 오리 같으니까 약간 겉과색이 같아지는 중인 이렇게 표현합시다 옛날에 사람들이 일찍 죽을 때 그 40을 뭐라고 불렀더라? 불혹? 저기 그거 말고? 불혹인가? 아 그렇죠 이수는 60이죠 그렇죠 아무튼 그렇죠 귀가 점점 순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건 이제 겉과 속을 같아지고 있는 중인 저의 상태에 대해 짧게 말씀드려보고자 오랜만에 글을 보내봅니다 좋습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한테는 이런 게 공감 글이죠 그렇죠 엄지손가락 이렇게 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를 누르면서 저의 경우는 두 분과 마찬가지로 기억력 문제와 더불어 제 캐릭터가 콜라보되면서 다소 엉뚱한 말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가르쳐고 아마도 지금의 제 나이셨겠지요 그렇죠 가르쳐고 종종 이런 말 실수를 하셨습니다 어머니 옷 벗어놓은 건 빨리빨리 냉장고에 넣어야지 라고 하시거나 손톱깎이 가져와 라고 하시면서 TV 리모컨을 가르쳐고 하시거나 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생활에서 상당히 많이 보는 일입니다 그럼요 그럼요 그런데 이제 뭐 아시다시피 빨리빨리 냉장고에 넣지는 않죠 아무도 그 얘기를 들어도 다 세탁기에 넣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는 찰떡같이 말해도 콩떡같이 말하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죠 그때가 되면 정부에서 책임져야죠 한국의 패턴에 의하면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요즘 딱 제 모습이 그렇습니다 주성치 주연의 월광보합 영화를 말한다는 게 그 말 그렇죠 서유기 월광보합이라는 영화가 있죠 그 주성치가 선호공으로 나오는 부정교합 있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주성치가 부정교합이었는지를 잠깐 떠올리게 되긴 하네요 약간 턱이 좀 나오긴 했죠 이게 이제 이게 의식의 흐름 속에 주성치가 그렇다고 느낀 게 아예 없었을까 이런 의문이 듭니다 정신분석학적으로 사실 있다고 보는 편인데 그렇죠 유흥의 그런 거 보면 다 있다고 하잖아요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심지어 한 글자만 맞음 그러니까 지금 합 하나만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이게 그러니까 주성치 턱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한 거라니까요 사람은 그걸 관찰하기엔 세상은 너무 빨리 흘러가요 이런 사람은 두고 갈 수밖에 없어요 결국 우리는 헝거게임은 헝거게임이라고도 하고 그건 뭐랄까 자취 오래 본 사람들이 설치 빨리 하고 해체 빨리 하는 어떤 종목 같네요 저도 그거 되게 잘하거든요 피자 오기 전에 하기 뭐 이런 거 네 수십 번을 해봐가지고 부품만 보면 어디에 껴지는지 압니다 허수아비 만들어줄까 이러면서 갑자기 헝거가 이렇게 창작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행거 아트 행거 아트 그러니까 바닥과 천장만 있으면 어차피 수수꽝으로 그렇죠 다 만드는 거죠 옛날에 과학상자 같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유닛을 잘 조합하면 못 만들 게 없겠죠 와 그거 많이 하다 보면 유니콘 많이 하면서 만들거든요 제주도에 박물관 하나 생기겠네요 사람들이 뭐 많이 하면 제주도에 박물관 생기잖아요 아 그렇죠 굴욕을 딛고 서력했다는 말을 단축해서 서력을 딛고 라고 하기도 했죠 그럼 그냥 반대말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서력을 딛고 굴욕당했다 이길 수 있었는데 굳이 졌다 이런 뜻인가요 윤여정 배우가 오스카 여우주연상을 받은 이야기를 하다가는 예전에 윤여정 배우가 죽여주는 여자에서 야크루트 아줌마로 나온 적이 있었잖아 라고 했다가 또 웃음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박카스 아줌마였죠 그렇군요 그리고 어이가 바뀌었죠 플래시 매니저 아 그렇죠 그렇죠 플래시 매니저 그 외에도 유튜브 알레고리라고 말하거나 저는 이 단어를 보고 10분 동안 알고리즘이 떠오르지 않았어요 이 단어 강력해요 되게 불쾌하죠 이상하게 바꿔 말하는 사람 옆에 앉아있으면 원래 단어가 안 떠오르는 게 너무 불쾌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단어도 아니잖아 알레고리는 아무 말도 아니지 않아요? 무슨 소리야 이게? 생각해본 적이 없다 얼레리꼴레리 같은 거 아닙니까 그냥? 알레고리라는 말은 없어요 알레고리 아 있어? 네 뭐죠? 그냥 비유네요 비유라는 영어 단어예요? 알레고리가? 네 메타포죠 네 알레고리라는 말이군요 저는 뭐 그레고리 팩 이런 정도가 생각합니다 알레고리라고 말하거나 죄송합니다 인도야키 시타르를 샤크라라고 하거나 김조광수님을 미키광수라고 부르거나 평소에 뭘 보고 사는지도 알 수 있어요 영화 킹스맨을 식스맨이라고 하거나 영화 배우 셀마 헤이학을 헬마 세이학이라고 하거나 근데 진짜 셀마 헤이학, 헬마 세이학 이거는 최근에 이렇게 바꿔 말하는 언어 유휘 밈 중에 하나긴 한데 그래요 너무 그럴듯합니다 헬마 세이학 그러고 보니 대부분 고유명사를 거의 다 틀리고 있네요 아무튼 저는 이런 참상의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전히 문장 하나도 완성도 제대로 못하는 주제에 건방지게 책을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건 닦아 먹으면서 광고할 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제대로 좋게 된 것 같습니다 라고 했고요 책에서 나왔나요? 어떤 책이 나왔죠? 제가 알기로 우리 일단 저희 사무실에 웁스양 작가께서 몇 년 전에 내신 책이 있어요 아 그렇죠 직접 사인 내서 주셔가지고 설마 그걸 얘기하는 거면 진짜로 병원에 가보셔야 되고요 몇 년 전에 낸 책인데 아마 신작이겠죠? PS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특히 안송진 님의 개그를 매우 사사하니 좋아합니다 이것도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것이죠 가끔 일상에서 요파 씨나 그알 씨를 통해 저를 알게 되었다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는데 어찌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아는 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웁스양 드림 웁스양 컴퍼니 웁스양 컴퍼니 명함이죠? 명함을? 온라인 명함을 찍어보냈어요 굳이 저는 읽었습니다 웁스양 컴퍼니의 대표시군요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는 이건 솔직하게 말해요 저는 아직 이건 이해 못합니다 아직 이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 둘을 키우시는 분들 이해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유민이를 보면서 지안이라고 부르고 지안이를 보면서 유민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심해요 너무 속상해 첫아이와 둘째아이의 이름을 외모를 헷갈리거나 이런 게 아니라 얘를 생각하면서 얘를 부르는 게 그게 매치가 안 될 때가 확률이 너무 높아져서 제가 아는 어르신이 손녀하고 강아지의 이름을 헷갈리시더라고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그분하고 웁스양 작가의 나이 차이도 30년은 될 거거든요 예전에 민국이 형이라는 형이 있었는데 음악하는 형 중에 대한이라는 강아지를 키웠어요 대한민국이잖아요 너무 완벽한 조합이라고 생각해서 근데 언제부터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이 형 민국이 어디였었네요 민국이 형한테 그리고 대한이한테 민국아 그거 먹지마 그러면 민국이 형이 옆에 있다가 아니 난 괜찮은데 차라리 너무 반려동물과 너무 끈끈하게 매치업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좀 있었고 그게 이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 저랑 동생 이름을 랜덤으로 부르시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그냥 누워있다가 아무 문맥 없이 부르셔도 둘 중에 누굴 부르든지 알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게 참 신기하죠 애들도 별로 헷갈려 안 하죠 언어는 표현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저도 생각났다 저도 자유롭진 않네요 저 지난주에 그알실 녹음할 때 박덕흠이랑 곽상도를 합해서 불렀어요 곽덕흠이라고 어 맞네요 칼륨이 틀리지 않았네요 섞을만한 이유가 있었거든 꽤 겹쳐 그러니까 우리의 무의식은 내가 아는 제일 알뜰한 사람들이거든요 2021년에 가성비가 좀 자 읍세양 작가님 고맙고요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 O D E R A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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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